디저트까지 다 통화받고 있는지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이제 회사 퇴사야 안녕하세요 와아 힌터입니다 광화문 1호점으로 이번에 문을 열게 된 시티델리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간편하지 않게 좀 많이 먹어볼 거예요 가실까요? 고! 우와 이렇게 하면 차 펴져 근데 어떻게 담아? 여기 안에 이렇게 미끄럽게 넣어지는 거 아니에요? 벌써 디저트 봐 이거 맛있겠다 겟뚜 겟뚜 이거 되게 레어템이에요 버블라떼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았다고 무르베이 탓 대만 갓따라 까르보사라 이달리아 갓따라 아 이게 맛있을 것 같아 탄탄면이랑 비슷하게 프루프 탄산이 있지 연어도 하나 먹을까요? 이 정도면 한 끼 식사로 간단하게 간다 나 시티클라우드 마테 먹으래 아 저는 아이스티 제가 남으면 이거 먹어볼래?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잘 나왔네요 그래도 고기야? 고기야? 오 그렇네 대박 누르고 있어야 돼 이 엘레이 프렌치 립스 프렌치 딥 프렌치 딥스 샌드위치? 이거를 같이 아보카도 아보카도 레알토 아보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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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그거야 콩초가 들어갔어 이 알게인은 뭐예요? 맵퀴어바 다이어트식이네 프루조사 아이유가 먹는다는 건 멘티클미네 이거 이게 대만 탄탄맵 붕은 나폴린식 스파게티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게 들어갔어요 베이컨이랑 햄 그럼 제가 청경채를 먹어볼게요 나 청경채 좋아하는데 왜 너 왜 그래 대만식 비빔 탄탄면 먹어볼게요 새우 하나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도 꽂아꼬꼬꼬꼬 그래서 어? 퍼크가 생각보다 무거운데? 탄산은 보통 국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액기스만 넣고 뭔가 크림소스랑 같이 넣은 맛이에요 고기랑 새우랑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일에 만들어서 보면 확실히 맛있어요 저는 특별히 소세지를 두세 개씩 찍고 아 너무 많았는데 소세지도 안 남겨주고 아니 소세지 많아요 아 그래요? 저는 이렇게 먹는 게 그만 돌리고 빨리 먹어줘 나도 소세지 막 두세 개씩 넣을 거야 욕심내서 한 포크지 근데 저는 이거 한 어? 아!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도 이제 회사 퇴사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나만 더 먹어도 되나? 가두세요 다 아 죄송해요 저 망고를 아직 못 먹었어요 아 잠시만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케이크 같기도 하죠 응응응 그러니까 케이크 같아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엔티 한 세 번까진 용서해 주기 오케이 알겠어요 서로 화내지 않게 화내지 말아요 화내지 말기 간편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 ification 간편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 Urban life snacking store 스티델리에 로 화내지 말기 화내지 말기 간편하지만 제대로 된 한 끼 or brand new life snacking store 스티디리로 오스티디리로